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다윗은 도망자 생활 중 아비가이를 만나게 됩니다 넷째 10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특수부대원 3천명 모두를 잠들게 하신 후 다윗 한 명을 지켜보십니다 성경은 소련에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과 10편 54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99일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멸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오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멸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왕구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숙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멸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계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메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를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엘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벚궁국식 5세야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엘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미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헤아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느라 아비가엘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엘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멸에 가서 아비가엘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엘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팔씻길 종인이다 하고 아비가엘이 급히 일어나서 낙위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6장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므라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해사람 아이멜렉과 수료아의 아들 요하베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우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요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요하께서 그를 지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요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요하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네 아들 아부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부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부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요하의 기름 부은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요하시면 요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요하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요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미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요하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위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위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요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유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요하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요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게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요하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위세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위사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위신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10편 54편 다위세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위시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이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3회 일상 25장에서 26장 그리고 10편 5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과 특수부대원 3천명이 모두 잠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보험을 받은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십광야에서 이 위기를 겪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내를 통해 연달을 배우고 연달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gematt랑 계속해서 sozial한 진anka 물메 عليه 와우 엔젤 thinks 잘 이스래